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5일 부활 제6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오로는 안티우키아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병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이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뒤 아폴로가 아카이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의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미사의 본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바쳐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언제나 옳은 일을 가르쳐 주시어 저희가 날마다 더 옳은 일에 힘쓰며 파스카의 신비를 온전히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이가 날마다 더 옳은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자비 주님의 사랑인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옳은 일인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당신 집에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합니다. 하느님의 일이란 하느님 구원 업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을 전하는 모든 이 우리의 부모님, 형제, 친지 그리고 우리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 모두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게 합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일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주님과 일치한 이들이 바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기도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성부께 아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믿음과 사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항구함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 항구함의 은총을 얻으려면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의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스폰지처럼 부모가 이끌어주는 대로 잘 흡수하며 자라요. 그러다 보니 성장하는 속도가 육체든 정신적인 면이든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둔해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쯤 접어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커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다 할 것 같은 이 느낌이 되면 이제 부모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속에 경이 있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계속 성장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자기만의 그 세계에 완전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한 단계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그 시기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모습을 볼 때도 주님 앞에 정말 스폰지처럼 주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더 주님께 다가가는 엄청난 점프력으로 성장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발전은 없겠구나. 내 아이가 그런 것처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복음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주님의 이 항구함 은총을 얻으려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공감을 갖습니다. 실천 여러분 함께 하시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